와, 너무 긴데? 와, 너무 긴데? 키옥아, 키옥아, 키옥아. 키옥아, 키옥아. 와, 너무 어려운데? 뭐였지? 근데 저기 죄송한데 심판분 이걸 보시고 누가 이겼는지 알 것 같아요. 뭐 알아보기 나온 건데? 아니, 은혁이를 내려오는 거야.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. 심판이 몰라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잘해, 잘해. 아 맞아, 너무 어렵다. 와, 너무 어렵다. 동시에 해서 틀린 사람 찾는 거 아니야? 우리가 심사위원이야? 오케이. 아, 그럼 방향이 헷갈리네. 저 심판님 시각 가려서 그러는데 좀 옆으로 나와주시고. 그럼 방향은 감안할게, 우리가. 좋아요. 자, 그러면 렛츠고! 와, 둘이 잘 맞는다. 이거 어렵다. 애매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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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매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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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매해.